인적 없는 골목길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는 한 사내 그런데 불쑥 끼어든 취객이 작품의 불쾌한 마침표를 찍는데요 놀랍게도 상대의 정체를 단파합니다 미치도록 범인을 잡고 싶었던 어느 강력계 형사 그의 앞에 신비한 능력을 가진 한 사내가 나타나니 이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일까요? 3년 전 영화 평행 1호를 선고했던 권호영 감독이 다시 한번 초자연적인 미스터리에 도전합니다 이미 현실에서도 범죄 수사에 활용된 바 있다는 사이코메트리라는 초능력 거기에 상남자 김강우와 꽃미남 배우 김범이 카리스마 대격도를 예고하니 그 카운트다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소녀의 실종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실종과 함께 부모의 애간장을 녹였던 어린 소녀는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안타까운 결과에 유독 배로워하는 이 형사의 이름은 춘동 그날 밤 춘동은 사건 현장을 다시 TV로 보게 되는데 이 풍경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기시감의 정체는 며칠 전에 벽화 놀랍게도 거기엔 범행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나 행복 행복 아이씨 진짜 모르겠다 유독 풀리지 않은 하나의 단서 그런데 행복 찾으면서 왜 그리 욕을 해요? 누나 집에 가 네 뭐 어라? 아이의 도움으로 춘동은 곧바로 그곳에 발을 내딛는데 막 솟아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실종 소녀의 유품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를 덮친 불의의 습격 법인이 틀림없습니다 허나 결정적인 일격에 그만 눈앞에서 놈을 놓치고 마니 사건의 열쇠는 문제의 벽화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자주 사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눈매 잘생기고 코도 이렇게 반짝하니 주소 있죠 그리하여 춘동은 마침내 그 길거리 화가의 집을 찾아 냅니다 나 기억나냐? 너 성박료? 그 그림들 어떻게 그렸어? 말이 그냥 그렸어 상상해서 처음엔 모든 걸 잡아떼는 이 사내에 그런데 그와 손이 마주친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인 거야? 뭐 실종된 애들 찾으면 네 동생이 살아 돌아온까 봐? 이름 귀엽네 기동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보는 사내의 말에 혼비백사는 건 오히려 춘동이었죠 그날 이후 춘동은 수송은 끝에 이 김준이라는 사내의 동창생을 찾아내고 다시는 내 눈앞에서요 애들 잃을 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선 김준이 대체 뭘 알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애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두드러졌다는 그의 남다른 능력에 대해 듣게 되는데 손에 닿은 사람이나 사물의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것 오줌 싸게 뭐? 부산에서 중학교 다녔네? 바지에 오줌 싸서 3년 내내 왕따 당하고 더 말해줘? 이 특별한 능력 탓에 오히려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던 것이지요 이미 그의 능력을 실감했던 춘동은 다시 준을 찾아오는데 우리 이제 부닥거리 좀 그만하고 얘기 좀 해보자 편하게 할 얘기 없으니까 꺼져 여전히 냉담하기만 한 이 남자 근데 그때 한 무리에 사내들이 나타나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니 준 이사는 옥탑방을 철거하겠다는 것 그렇게 궁지에 물린 순간 자신을 괴물로 여겨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을 난생 처음 만난 준 그날 이후 춘동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그리고 그의 수사를 돕기 시작하는데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려 그리고 공이 있어 알록달록한 공 분석해본 결과 아이의 옷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성분이 어디서 검출된 것이냐 놀이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고무공에서 검출되는 이제 춘동은 준이 본 유품의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추리를 내놓고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이 업소용 대형 냉장고를 소유하고 있고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것은 아무래도 어린이집이겠죠 답보상태였던 주사도 마침내 금물살을 타게 되니 여기서 이 영화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진짜 확실합니다 영화에서 초능력이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소재죠 허나 그 능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던 기존의 캐릭터들과 달리 이 작품의 김준에게 초능력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자 마치 형벌에 가깝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다른 능력을 가진 자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보여줌으로써 영화는 허황된 설정을 넘어서 한층 사실적인 드라마로 완성됐습니다 한편 춘동과 쥔이 협조관계를 넘어 인간적으로도 친밀해져가는 사이 말해봐 그 모든 정보 어떻게 나은 거니 여론에 밀려 다급해진 경찰 상부에서는 춘동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약속해 절대로나 찾지마 누구한테 내 얘기도 하지 말고 둘만의 비밀이어야 했던 쥔의 존재가 결국 알려지고 맙니다 김준 그리하여 마침내 사고 어쩔 수 없어 인마 니가 더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줘야 여기서 나갈 수가 있어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닫아버린 준 만져봐 뭘 나한테 보여줬던 거 있지 않아 인마 내가 뭘 보여줬는데 그래 뭘 보여줄까 간신히 다시금 짝목한 증거물들과 마주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준을 다그치는 경찰들 준아 너 방금 뭘 본 거냐 보이긴 뭐가 보여 멍청하게 그런 거에 속고 그런데 그때 도대체 범인 현장을 어떻게 경찰보다 뭔지 알게 됐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죽였으니까 마압소사 거짓말이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모두를 경악하게 한 충격의 한마디 과연 그는 스스로 고통을 짊어진 천사였을까요 혹은 검은 손을 가진 악마였던 걸까요 니가 거기 있었으니까 영화 사이코메트리였습니다 투명 감사합니다.